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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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문국 공주 장명희입니다. 지금 선도농원 페북 채널에서 1인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라이브 덕분에 유튜브 채널 선도농원 팝미터에서 쇼핑 라이브와 유튜브 실시간 판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킹쌤의 강의로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선생님은 실전을 의지로 교육을 하시고 실전 판매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나도 할 수 있습니다.